셀프 세차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레이야 벤틀레이 내 차 무시하지 마라 벤틀레이 얼마나 좋은데 시발 저번에 누가 내보고 야 다른 여자 bj들은 뭐 벤츠 타고 댕기는데 야 내 차 무시하지 마 시발 벤틀레이야 벤틀레이 고무단을 끼고 해야지 수업 때문에 맥밀려고 그때 빠졌는데 허벅인리 제발 청하 로이 기온 부끄러우 사이도 내가 꾸몄 거든요. 내가 이거 직접 다 붙였어요. 안에 한번 보여줄까요? 안에. 안에는요. 이제 이렇게 아이언맨, 캐틴 아메리카, 차는 앞에 지금 이렇게 놨는데 제일 처음에는요.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이게 아니었거든. 장례식장 차도 아니고. 누가 보면 장례식장이야, 장례식장. 그래서 나벨.